B부분과 후렴 부분은 이런식으로 나와요 파워코드 G5코드를 이쪽에서 6번줄에서 근음 잡으시고 그 다음에 5도 얘를 이제 치시면서 스타카토로 해주시는거에요 모두 다운 피킹으로 그 다음에 B5, E5, C 자 여기가 상당히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누리기 연습하세요 1, 2, 3, 4, 1, 2 1번 브레이크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후렴 부분은 전주 부분에 1번 진행은 좀 틀린데 리듬은 똑같아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후렴 부분으로 움직여주세요 예 여기까지입니다.